노원구 제1선거부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영 교육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시정질문 시간에 미처 맺지 못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해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3주 동안 총 8,116회 조회와 527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안 개정안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반 건축물의 부가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가중 비여를 2배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위반 건축물이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행 강제금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위반 건축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이 시기에 이행 강제금을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 말고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건축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생경제는 고물가, 고한률, 고금리인 삼중고를 위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과금과 인건비, 원자재 등 물가가 유례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수 생계비가 증가하여 마이너스 통장이 필수품이 되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 편의적 위반 건축물 등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악성 위반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체 위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이 능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위해 이행 강제금을 4배로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는 걸까요? 현행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를 보면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행 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의 개정 없이도 시민 불편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 시민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위반 건축물로 인한 부당 이득은 원천 봉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사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절차를 생략하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입법 취지와 정당성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꼭 이 시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